여러 가지 4성 포켓몬이 잡힐 때 동안 5성 포켓몬은 단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. 오늘 진짜 5성이 멸망하냐 아니면 배 지갑이 멸망나냐 둘 중 하나예요. 럭키 피카츄와 함께 사냥 들어갑니다. 아 또 왔습니다. 또 왔어요 결국에. 거의 뭐 여기가 이제 슬슬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. 오늘은 진짜 5성 뭐든 간에 꼭 하나는 좀 줬으면 좋겠네요. 레쿠자 이루와. 깨르도스 넌 레쿠양. 아니 쏠가리오가 4성이 떴어? 와 이거 5성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4성도 뜨는구나. 일단 너도 전설의 포켓몬이니까 세긴 세겠지. 개타임에서 제발 등장해줘. 하나 둘 셋. 하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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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전설 쏠가리오 등장. 아 근데 왜 4성이냐 5성 아니고? 이걸로 하나 가고. 믿음의 우리 슈카츄로 간다. 저 진짜 오지게 썼어요. 지금 거의 한 3만 원 쓴 것 같아요. 스파킹 기가 붙으러. 한방위 진짜 크게. 쥐유. 뿜. 아 제발. 아아아아아아악. 그렇지 데미지 들어간다. 포커복스가 좀 잘 버텼으면 좋겠는데. 포커복스가 마무리하자. 깔끔하게. 상성이었거든요. 데미지 추가 데미지 들어갑니다. 과염방사 지저. 잡혀야 될텐데. 이번에는. 자 포커복스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번에는 제발 제발 데미지 들어가라. 마스터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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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스터볼인데 왜 이렇게 약하니. 몬스터블러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 제발. 아하하하하하. 아 또 남 좋은 일 하게 생겼네. 소가래 한 번만 더 보여줘 제발. 그렇지 이따. 오케이 베베놈 4성까지. 아 너무 힘들어 이제. 한 번만 잡혀줘. 이거 4성 잡기도 너무 힘들어. 자 역시 4성 피카츄가 캐리한다. 오케이 이번에는 한 번만 잡았어요. 슈퍼볼 낫배드. 오늘 4성이라도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. 쏠가래오라도. 쏠가래오 너무 갖고 싶어 나. 아 안 나오니 또 또 또야. 이게 되네. 베베놈 3성 있지만. 4성 업그레이드 했다. 뭐가 나오냐. 쏠가래오 가자. 자 2차전 한방이 잡혀야 될 텐데 진짜. 근데 여차하면 지금 또 4성 베베놈을 뽑은 상태라. 나쁘지 않아. 배틀은 이길 수 있을 거 같아. 우와 아이언헤드. 아 야 괜찮아. 야 그래도 전소리라고 쓰기 세네. 한 번만 버텨줘. 아 4성 총 출동해. 맞는 거 안 바랄게요. 오늘 5성은 좀 긁는 거 같아서. 착. 손. 엣지. 엣지. 아니 둘 다 데미지 안 들어가면 좀 선 넘지 않아요 이거? 여기 파손. 한 번만 데미지 좀 들어가라 이제. 착. 아니 이거 진짜 아예 상상 안 맞는 건가 봐. 망했다. 이거는 절대 안 잡히지. 그러면 그렇지. 또야? 이러면 쏠가래가 또 나올 거 같은데.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요 이거. 스테레스가 해줘야겠다 이건 내가 진화 진작에 갸라두스로 싸울걸 제발 이걸로 공격 끝내야 된다 50 50 50 50 50 노력 50 50 50 한 번만 됐다 답은 갸라두스였다 아 몬스터볼 아니 마스터볼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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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뜰 때 됐잖아 맞네요 예 솔가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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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빼기 쭈빼기 좋아 이걸로 한 방에 가자 폭포 오르기 물보라를 일으켜 탓 와 오늘 갸라두스 안 뽑았으면 어쩔 뻔 했어 몬스터볼이면 안 잡혀겠죠 뭐 아 아 아 드디어 첫 솔가레오 전설이 포켓몬 얻었습니다 아 오성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설이 어디야 이러면 스펙옥 확 되겠는데 다음번에 전설 꼭 얻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가을에 스택 오지게 쌓였는데 디스크가 없다고 떴어요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? 아침부터 와가지고 한 4시간 넘게 까고 있어요 저 좀 나오는 중 스택 한방에 잡혀 잡자 나도 4선 아오잇 아 아 무서버리 기적 뜨나요 아잇 따잇 아오오오오 나이스 어 여기 여기서 나온다며 나왔다 나왔다 아 이번에 진짜 마지막 트라이가 되게 지금 진짜 아침부터 개고생하고 있거든요 와 따라큐도 5성 진짜 이쁘다 귀여워 오케이 제트 기술로 돌려 아래로 위로 아래도 가자 기술 겁나 커였네 아 저도 5성 한번 제가 직접 뽑아서 한번 써보고 싶네요 와 상상이 상상인가 보다 같은 5성 이니까 데미지 들어가는게 다른데 데미지 들어가는게 다른데 이게 사람 애태우는 그런 맛이 있네 이게 사람 애태우는 그런 맛이 있네 똑같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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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l 그냥 아 3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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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와! 이거에 오성이 뜨네요. 대박. 최후의 최후. 결국엔 승리합니다. 오성 떴어요. 미쳤다. 떴다. 떴어요, 드디어. 3일간의 개고생 끝에. 드디어 결실을 봤습니다. 저의 첫 오성. 거기다가 초인키 포켓몬 전셀 포켓몬 레쿠자. 제가 이거 없겠다고 새벽부터 그냥 개고생하면서 움직였는데 승리했다. 나이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바보기 시작되다.